네 이제 터미네이터 시스템 중에 제가 이렇게 주가가 낙폭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마련되면 이격도 기법에 포착되는 종목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격도 기법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일단 들고 나와봤는데요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동복지 대표적인 종목으로 구분되는 종목으로서 스킨케어 쪽이라든지 수유 제품 부분들, 발육 제품 부분들을 주요 생산 판매를 하는 업체에 해당을 하고 중국 소비재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좀 되고 있고요 또 부가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노인복지 쪽으로 노인용 기저귀와 관련된 상품 부분들을 통해서 관련된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제품을 또 생산하면서 노인복지 쪽으로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빠지고 있지만 뭐 지금 이제 연합뉴스 상으로 뭐 중국이 금리나 라든지 지급준비율 인하 부분들에 대한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성 측면에서 어떤 중국의 회복력에 대한 시도 부분들이 나름대로 정체로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속에서 중국 소비재 관련 주 중에 오늘 화장품 관련 주의 움직임이 한 20%에서 30% 가까이 주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중국 소비재라고 하는 것은 순환매를 돕니다 시장 트렌드 매매 기준에 있어서도 화장품 분야와 아동복지 분야와 밥솥 분야라든지 그리고 또 외분야 부분들이 있죠 이게 하루에 모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시차를 걸러가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고 오늘 전체적인 소비주 중에 화장품 관련 주가 강세를 나타냈다면 또 하나의 포인트 팁이죠 아동복지 쪽 기준이나 밥솥 관련 주가 추가적으로 시세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도 오늘 보령 메디앙스를 가져온 차관점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앞서서 봤었던 에이스 종목 손오공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 1봉상의 5일선 추세 돌파가 양봉 몸통선 장떡봉이 아닌 몸통선으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하고 30분봉 차트상으로 30분봉 62평 돌파 안착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의 가장 기본 기법이면서 최종 포인트 기법인 30분 역정배에 맞아떨어지고 또 역시 보시면 이격도 기법상에 22평 기준 이격도에 80선 이탈이 80선 재진입 시도가 지금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내일장 당장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는 25,000원 정도로 잡아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높게 27,500원 정도 수준으로 좀 높게 잡아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직전 최대 저점 기준에 대한 움직임이 이탈되지 않는 관점들을 보면 되겠죠 그런 가격 기준에서 18,000원 정도 목표 주가는 27,000원 정도 수준 이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 주신다면 이격도 기법에 맞는 반등이 나왔을 때 2, 3거래일 동안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